프로파일러 하고는 좀 다른 거야? 아 파표 이게 이 시그네라고? 아니 이 선수들이 이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동훈서답이요 이건 전세계로 가는 생방이야 이 시그네가 이게 아니 그 얘기 말고 얘 말이요 아 얘는 이름이 없답니다 이름 모를 소녀로 지겠습니다 에이 참 우리 박사님들도 모르는 게 많아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잃어버려 네 그러겠죠 네임택을 잊어먹었댑니다 에이 꽁 대신 닭이다 아이고 네 이름은 치킨이니? 후라이드니? 양념이니? 얘는 이름이 뭐예요 보라색? 아 보라색 이런 컬러는 난에서 보라색 컬러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호접란에서는 육종가들이 그렇게 육종을 하려도 예 예 예 자 흥란원에서 예쁜 카틀레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